안희정 지사가 갑자기 문재인 후보한테 뽀뽀를 하길래 저 사람 미쳤나 이래 생각했는데 난리더라고요 김무성하고 유승민도 뽀뽀하더라고 그러다 둘이 또 헤어지더라고 우리 지사님은 그런 가벼운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맹심하겠습니다 홍준표 당시 지사의 오만함을 정말 봤어요 경남에 와서 3개월 만에 홍준표 왕국을 만들었다 홍준표 지사 당시에 홍준표 지사하고 7 이상 경남 공무원들 골프 친 자료 있습니다 그 양반 골프장 너무 잘 다니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